박태환의 금메달 한국 수영의 간판인 박태환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인 박태환 선수 한국 수영의 간판인 박태환 선수 한국 수영의 간판인 박태환 선수 주말에 일어나서 아침에 시리얼 빵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봐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 저녁 먹으러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보다 보면 바로 왼쪽에서 볼 때도 있어요. 그걸 빠져가지고 건질 게 있거든요. 건질 게 있으면 그걸 제가 훈련할 때 똑같이 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고 실전에 좀 쓸 수 있는 거 김종전 문체부 차관의 압력에도 올림픽 출전을 강행했지만 처참한 실패를 맞봐야 했던 박태환 선수 길고 어두운 터널 같았던 2016년을 뒤로하고 2017년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가 올해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박태환은 미국 조지아주에 설린 아레나 프로 시리즈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6초 71로 우승해 전날 400m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보게 벌었습니다. 1분 46초 있겠습니다. 4분 46초 5초